8경기 가운데 이제 7번째 경기로 갑니다 헤덕급 경기입니다 후미야 사사키와 이도겸 선수의 대결입니다 자 먼저 일본의 베테랑 블록커너 후미야 사사키 선수입니다 티플레드 소속이구요 사사키 선수가 먼저 입장했습니다 자 레드커너 이도겸 선수가 KG에 등장합니다 이도겸 선수가 시작됩니다 검정색 트렁크 이도겸 흰색 트렁크 사사키 선수입니다 자 왼발 적극적 써주면서 거기에 또 후미야가 왼손 한번 날려봤습니다 몸 돌리면 상당히 가벼워 보이는 이도겸 선수입니다 나이스 고우 지금 왼손 야 사사키도 날카로워요 네 아주 날카롭게 들어갔었죠 자 반면 어 네 자 이도겸 선수가 계속 왼발 오른발 써주면서 네 펀치 들어갈 수 있는 세미도 찾아봤을 때 여러가지 섞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후미야 사사키는 천천히 아주 베테랑이었던 관록을 일부러 보여주기 위함일까요 네 굉장히 압박을 들어가면서 여유있게 들어가고 있고요 오우 지금 빠르게 공격 들어옵니다 오우 지금 킥이 구경받았어 오우 지금 네 지금 데미지가 있어요 사사키 밀려납니다 자 이도겸 라이트 오우 들어왔죠 자 승기를 잡은 이도겸 오우 지금 왼손으로 들어갑니다 개수된 펀칭하고 이도겸 자 키리지에 몰리는 사각기 일단 버티고 있습니다 아 이도겸 선수가 엄청난 폭발력을 보여주는데요 네 자 오른발 하이킥 이후에 들어갔던 오른손 펀치 좋았었죠 네 타이밍 잘 자존심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도 라이트 원투어 딱 위에요 경기 마무리됩니다 1라운드 케이어 외모도 너무 수리하고 다시 한번 보죠 아 여기서 원투 콤비네이션 아 지금 두개 연속 원투가 들어갔어요 쫓아 들어가면서 잘 맞췄습니다 아 그림 같네요 진짜 정확하게 정말 네 이 이전에 오른발 하이킥 쫓아들었던 오른손이 이 상황을 만들어냈죠 네 거의 뭐 주먹 끝에 GPS가 달린 것처럼 정확하게 지표를 찾아가요 지금 아주 적절한 표현이십니다 네 주먹 끝에 GPS가 달렸다 좋네요 네 아 일단 첫 손 라이트가 잘 들어갔고요 아 이 정도 스트레이트에 지금 두 번으로 걸리면 레드 코너 이도겸 선수 승리입니다 레드 코너 이도겸 선수의 승리입니다 국내무대 첫 경기 AFC 첫 승을 거둡니다 네 오늘 눈도장을 찍는 선수들이 많이 나타났는데요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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